이번 판에 코구모 한 발 하겠습니다 미드 코구모 말고 원디 코구모 솔직히 코구모 할 때 좀 빡찬 캐릭터 중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베인 아니면은 케이틀린? 아 귀여워 코구모 봐 진짜 귀여워 아빠가 온다고? 어? CS 몇 개 놓친 거 같다 집중 좀 해볼까? 아우 좀 아쉽네 이건 쏘라카가 좀 잘한.. 오르가나가 못했고 쏘라카가 잘해줬다 아우 진짜 머포 아.. CS 진짜 더럽네 아.. 진짜 CS Let's do this 우와 못 쳐먹고 했네 어디갔지? 형 피자 왜 왜 왜 뭐 어때서 싸워도 되는 거 아니었어? 코구모 아.. 아.. 맞아줄 걸 그랬나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모란검 나온 코구모 이거 툭툭 건들면 좀 아플 거거든요 이거지 야 옛날에 그래도 코구모 장인으로서 내가 점수 좀 높아 코구모는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해봤던 캐릭터 중 하나가 코구모야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코구모고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오케이 첫 번째 포탑 좋았고 어쩌건데 어쩌건데 아무것도 못해 리슘 와봤자 처음 다른 프로ケー각 접zub 다 터졌는데 그냥? 지금 팀이 왜 이렇게 됐냐? 다 퍼졌는데 그냥? 이거 톡방만 안 맞았어도 몰랐는데, 이거. 아, 이거 어떻게 되나? 오오오, 버티나? 아, 이거 어떻게 되나? 괜찮아 괜찮아, 이길거야. 곧 짜지마. 불칼 생방의 말씀을 잊지마. 강함에 취하지 말라. 정신 차리자, 노돌리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, 난 그 사실을 몰랐어. 아니, 왜 다 빠지지? 싸우면 되니까 빠졌어? 아니, 자꾸 싸우다 빠지시네. 그만. 아니, 우리는 하나야라고 이렇게 싸워놓고 갑자기 쥐들끼면서 빠지면은 이게 사람 새끼니까, 여러분들. 잡았지롱 삼코야. 삼코코구모야 뒤졌다 지네. 저리 뒤졌네. 이건 조금 손 넘었네. 오, 됐네, 됐네. 잡았네, 잡았네. 오케오케 좋아 좋아 좋아. 어, 리신이 갑자기 학살 중?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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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하아.. 이거 얘들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? 한타만 하면 그냥 이길거 같은데 무난하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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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의 대포동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코그모 카이팅 잘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이거 와 미드 코그모 하고 싶다 끝났죠 이러면은? 이건 못 막지 아 앗 앗 아 맛있네 남의 길 좀 맛있더 코그모 존나 쎄고 오케이 먹어버려구 글로 average 끝나버리지 어딜가지 야 펠타 펠타 x4 첫펠타가 와 내 인생 내 인생 첫 펜타다 내 인생 첫 펜타다 미쳤나봐 너무 고마워 와 내 인생 첫 펜타야 진짜 미쳤나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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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내 인생 첫 펜타야 내 인생 첫 펜타야